아휴 어제 너무 무리했나? 아휴 씨 너 손이 왜 그래? 어제 17대 1로 싸웠거든 우와 혼자서 17대 1로 싸운 거야? 아휴 그게 내가 17이었어 아휴 슈발 이거 완전 병신 찐따 쓰레기네? 응 근데 너 친구도 없으면서 16명은 어떻게 구한 거야? 아휴 그게 사실 딸딸이 치다가 이렇게 됐어 그냥 친구 있는 척 좀 해보고 싶었다 할까? 에이씨 그게 뭐 죄냐?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기면 나한테 말해 내가 다 혼내줄 테니까 말이야 아하 어? 게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고맙다 이 새끼야 뭐지? 우리 반에 나 괴롭히는 애 있는데 좀 혼내주라 부탁할게 쟤 나보다 싸움 못해